이게 뭐지? 몰랐네? 아, 무섭네. 무서워. 일단은 97이야? 97에 민규 형을 운행하자, 동생 팀. 자, 형 팀은? 저희는 95년생 중에 정한이로 하겠습니다. 정한이, 오케이. 아이템 캐리어로. 민규 정한이. 민규 정한이 약간 천적인데. 천적이 붙었어요. 저희가 개인적으로 정한이가 게임에 대한 운이 엄청 좋기 때문에 어떤 게 느낌이 좋아? 나도 약간 파란색을 생각했어. 파란색은 뭐가 느낌이 안 좋아.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. 그래, 맞아. 나도 같은 마인드야. 맞아, 그거야, 그래. 윤, 정한. 윤, 정한. 김, 대, 정. 김, 대, 정. 하나, 둘, 셋. 셋. 다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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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다. 근데 잠시만, 그 대장이 나와서 뽑아야지. 나야. 나야. 뽑아, 뽑아. 뭐야, 뭐야, 뭐야. 진짜 호기를 봐. 대박. 대박이다, 나 지금 민규 나왔어. 나는 항상 내 마음속의 리더는 정한이었어. 형, 믿고 있어요. 야, 잠깐만. 잠깐만. 약간 좋은 거 있는 거 같아. 잠깐만, 봐봐. 봐봐. 뭐야? 뭐야? 잠깐만. 비행기 타고. 조용. 아! 왜? 아니, 그러니까, 이게 오는데. 내가 택배에서 먼저 봐야 돼. 뭐야? 누가 비행기 타고 누구는 기차요? 아! 왜, 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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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시간동안 타고가? 네 시간동안 타고가. 네 시간동안 타고 가는데. 도쿄에서 한 해다 도착지가 0인가? 아키타 몇 시 비행기 한 거기는? 7시 50분 아 재밌겠다 근데 맞아 재밌는 거 같아 기차 여행 해보고 싶었는데 뭐야? 강아지가 짖는 메시지가 왔어 확인해보자 뭘까요? 안녕 반가워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멋진 여행을 안내하게 될 걸세 안내하게 될 걸세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이상하네 자 준비되었나? 네 그럼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르게 알게 내일 오전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 똑같은 사진을 찍게 오전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 오전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 여기 어딜까? 이게 어디야? 누네 마을인데 이게 너무 여기 너무 번화가인데? 이게 뭐 옥상 옥상 내가 보기엔 지하 같아 내가 보기엔 지하 같아 지하 아닌데? 내가 보기엔 그게 지하야 지하 아 동생들이 좀 잘 왔으면 좋겠다 야 솔직히 형팀이 이겨야 되지 않니? 야 솔직히 형팀이 이겨야 되지 않니? 알아서 잘 놀으시고 잘 놀으시고 잘 놀으시고 조심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알아서들 하세요 형들의 건강만을 생각할게요 형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져요 오늘 밤 내가 이곳에 대해 좀 알아볼게 많은 검색과 저희의 여럿에 머리를 굴려가면서 발빨리 재빨리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파이팅 할까? 그래야 돼 아 그래요 여기서 파이팅 하세요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거니까 세븐키 어느 만지 나를 상대자 봄봄 봄봄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지면은 속상하니까 얘들아 가자 어우 얄미워 아 진짜 아 약올라 정한이 형 이런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좀 세계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민규가 또 머리를 좀 잘 굴려요 잔머리도 잘 굴리고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비행기니까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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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